1, 2, 3, 4 1, 2, 3, 4 1, 2, 3, 4 1, 2, 3, 4 이렇게 되는 거죠. 그렇죠? 한번 해볼게요. 3번은 좀 쉬울 것 같아요. 시작! 1, 2, 3, 4 1, 2, 3, 4 1, 2, 3, 4 1, 2, 3, 4 그렇죠. 되시겠어요? 네. 이쪽은 어떠세요? 괜찮으시겠어요? 자, 한 번만 더 합시다. 3번 시작! 1, 2, 3, 4 1, 2, 3, 4 1, 2, 3, 4 1, 2, 3, 4 1, 2, 3, 4 잘하셨어요. 자, 이제 4번 1, 2, 3, 4 1, 2, 3, 4 1, 2, 3, 4 1, 2, 3, 4 1, 2, 3, 4 1, 2, 3, 4 1, 2, 3, 4 이렇게 돼요. 해볼게요. 첫 박자 쉬고 쉐고 이렇게 넘어가는 거예요. 해볼까요? 자, 시작! 쉬고 2, 2, 3, 4 앙 1, 쉬고 2, 3, 4 1, 2, 3, 4 1, 2 dro T&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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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마지막 한 번만 더 해봅시다 지금 하시는 4번 조금만 더 크게 이렇게 한번 쳐보세요 시작 1 2 3 4 1 15 1 2 3 4 1 2 3 T&4 예 그 다음에 5번은 조금 빨라지는데 1 & 2 & T&4 1 & 2 & T&4 1 & 2 & T&4 1 & 2 & T&5 1 2 3 4 같이 5번 5번 1 & 2 & T&4 이렇게 됩니다 시작 1 & 2 & T&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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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렇죠 해보겠습니다 1 & 2 & T&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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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이번엔 8번, 8번도요. 원 앤, 투 앤, 디 앤, 포 앤, 원, 투 앤, 디, 포 앤, 원, 투 앤, 디, 포 앤, 원, 투, 이리 쉬고 원 앤, 투 앤, 디 앤, 포 이렇게 해봅시다. 자, 8번, 천천히 볼게요. 시작! 원 앤, 투 앤, 디 앤, 포 앤, 원, 투 앤, 디, 포 앤, 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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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2,ど3,4 and 1,2,D4 1,2,D4 이렇게 되어 있죠? 그렇죠? 한번 다 하셔 저랑 같이 8번입니다 8번 시작 fe시고 1,2,D4 1 & 2 & 3 4 & 1 & 2 & 3 쉬고 1 & 2 & 3 & 4 마지막 마디가 1 & 2 & 3 & 4 이렇게 되어 있죠. 그렇죠? 한 번 더, 할 손 한 번 더 1 & 2 & 3 시작1, 2, 3, 4, 1, 2, 3, 4, 1, 2, 3, 5, 1, 2, 3, 4, 1, 2, 3, 4, 그렇죠. 그다음에 2번 아주 훌륭하세요. 1, 2, 3, 4, 1, 2, 3, 4, 1, 2, 3, 4, 1, 2, 3, 4, 1, 2, 3, 4, 1, 2, 3, 4, 1, 2, 3, 4, 1, 2, 3, 4, 1, 2, 3, 4, 1. 해볼게요. 시작. 1, 2, 3, 4 1, 2, 3, 4 1, 2, 3, 4 1, 2, 3, 4 그죠? 마지막 마디는 1, 2, 3, 4 세 번째 마디가 세 번째 마디는 1, 2, 3, 4 1, 2, 3, 4 1, 2, 3, 4 세 번째 마디 이렇게 되시죠? 다시 한 번만 9번 다시 합시다 9번 시작 1, 2, 3, 4 1, 2, 3, 4 1, 2, 3, 4 1, 2, 3, 4 1, 2, 3, 4 네, 마지막 10번까지 왔어요 10번은 1, 2, 3, 4 1, 2, 3, 4 1, 2, 3, 4 1, 2, 3, 4 1, 2, 3, 4 1, 2, 3, 4 1, 2, 3, 4 그죠? 1, 2, 3, 4 1, 2, 3, 4 1, 2, 3, 4 자, 이제 마지막 10번 한 번만 더 해봅시다 시작 1, 2, 3, 4 1, 2, 3, 4 1, 2, 3, 4 1, 2, 3, 4 1, 2, 3, 4 1, 2, 3, 4 이쯤 되면 이제 좀 땀이 나고 그러셔야 되는데 1, 2, 3, 4 1, 2, 3 2, 4 1, 2, 3 2, 4 2, 1 2, 2 감사합니다.